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혜진의 갈색 추억 이마이나키로 설명드릴건데요.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거구요. 이곡은 구독자 열한이님께서 요청을 해오셨는데 전주 전체 친거는 어제 올려드린 영상 참고를 하시고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이마이나를 잡고 시 미미 솔 시라도 시 시랄라 이렇게 넘어가는데요. 시는 이마이나 그는 6번 하고 시 멜로디는 5번 줄이죠. 6번 5번을 동시에 쳐주는거에요. 시 시 그 다음 미는 4번 미 솔 시 그 다음에 라 7 때는 새끼를 여기 3번 줄 라 그리고 도도 검지로 2번 줄 1프레트 2번 도 시 이렇게 되죠. 시 미 미 솔 시라 도 시 그리고 두번째 마디는 에이 마이너에서 시 라 라 도 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. 시 를 쳐주기 때문에 검지는 띄워주고 4번 3번만 잡고 에이 마이너 그는 5번 하고 시 5위 동시에 시 라 는 3번이죠. 시 라 그 다음에 라 삼사 삼사 시 라 라 그 다음에 도시 도시는 검지로 2번 줄 도시 뛰어 주는 거죠. 두 마디 연결해 보면 시 미 미 솔 시라 도 시 그 다음에 A만아 시 라 라 도 시 이렇게 되죠. 세 번째는 이마에나에서 시, 랄라, 솔, 솔, 파, 파, 미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마에나 잡고 이마에나 극은 6번하고 시, 6번, 2번 동시에 쳐주는 거죠. 시, 랄라 할 때는 3번, 랄라, 띄워주면 솔이고, 솔, 솔, 파는 파샵, G코드이기 때문에 파에 샵이 붙는 거죠. 팜, 팜, 미 이렇게 이마에나에서 시, 랄라, 솔, 솔, 파, 미 그 다음은 B7, B7은 여기 A7, A7에서 올라간 두 칸 올라가면 이렇게 되죠. B7이 이렇게 잡고 2플렛에 발을 대고 4번, 2번 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근음하고 여기 이제 솔, 개방연, 파 두 개만 잡아주시면 돼요. 2플렛에 5번, 4플렛에 4번 줄 두 개만 잡고 근음은 C하고 솔, 파, 파를 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솔, 파, 파는 여기 4번 줄이죠. 솔, 파, 파 여기는 5, 3, 5, 4, 4, 5, 4, 5, 4, 뒤에 시표 있는 부분까지 4, 4, 4, 5, 4, 5, 4, 그 다음에 솔라는 해머링으로 3번 줄 이렇게 되죠. 마지막 4말 B7에서 5번, 4번만 잡고 솔, 파, 파, 솔라 그러면 세 번째, 네 번째 마들이 연결하면 2마인아에서 시, 랄라, 솔, 솔, 파, 파, 미 그 다음에 솔, 파, 파, 솔라 이렇게 되죠. 처음 4마리를 천천히 다시 보여드리면 시, 미, 미, 톨, 시, 라, 토, 시, 시랄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리고 다섯번째 마디는 이 코드에서 이를 잡고 시 밀미 밀미래 도시 도래 도 여기는 이제 이만의 이때 이 코드의 근육번 하고 시 6번 2번을 동시에 쳐주고 시 미는 4번이죠 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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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염liyor 그러면 제가 여섯번째 마디는 에이 만한 에서 도래 도 시리 그러면 그러면 에이 마이너 그는 5번 하고 도 5번 2번을 동시에 치고 도레를 해머린으로 해주는 거야 도 치고 치는거죠 2번줄 도래 그 다음에 다시 도 여기는 4 3 4 3까지 도래 도 4 3 4 3 그 다음에 C랑 7플렛 1번 C5블렛 1번줄 C랑 이렇게 그 두마디 연결해보면 이 코드부터 C B B B B B B B C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일곱번째 마디는 C코드에서 솔 파미 들어가는데 솔은 새끼로 이렇게 1번줄 솔을 누른 상태에서 C코드 그는 5번 하고 C코드 5 1 동시 쳐주고 3번 그 다음에 파는 파샤 파 미 솔 파 미 이렇게죠? 그 다음에 B7 B7 다시 잡고 레 파 솔 파 미 에서 끝나는데요 레 에서 끝나는데요 는 여기 이제 그는 5번 하고 레 2번줄 5 2 0 4 네 그 다음에 파는 파샤 이라고 했죠? 파 솔 여기 파샤 솔 이렇게 두개 잡고 이렇게 두개 잡고 이렇게 두개 잡고 5 2 5 2 5 4 4 파샤 솔 그 다음에 Em에서 그는 6번 하고 파 여기는 파 팔을 처음에 3끼로 여기 1번줄 잡은 상태에서 6 1 동시 파 그 다음에 떼고 미 파 미 그 다음에 미 이렇게 파 미 미 이렇게 쳐주면 되는거죠 마지막 4마디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면 다섯번째 마디부터 시 미 시 미 미 시 미 미 미 또 시 나 송 파 미 그 다음에 레 레 파 송 탑 미 미 이렇게 되죠 마지막은 다 미 일 일 4 2 4 4 5 이렇게 치시면 돼요.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 미 미 솔 시라 도시 시랄라 도시 도시 시랄라 솔솔 솔바 미 솔바 솔바 솔라 시밀 미미미미래 도시 미래 도시라 솔바 네, 파, 솔, 파, 파, 미, 미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